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다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하죠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절제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인데 투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거론하는 것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프랑스의 통계를 잘하는 투자가가 트럼프에 베팅을 해가 672억을 번 겁니다 이게 폴리마켓 트럼프가 이길 것이란 데도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도 이길 것이다 이런 데 이름들 베팅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공배모티비에서 하면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폴리마켓이다 베팅 시장 이렇게 이런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뒷돈이 든든하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 내에서 이렇게 두 자리가 돈을 크게 번 내용이 오늘 프레디 9999 이런 사람이 베팅을 해가지고 더 큰 데는 더 뒷배경이 강한 사람은 천억을 베팅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천억 정도를 베팅한 거죠 도널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천억 정도를 베팅하고 그 다음에 5조짜리 여러분들 트위트를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1등 공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선자 수락 연설에서 우리에겐 새로운 스타가 있다 그런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가 극찬한 거지 않습니까 사업가는 사업가를 알아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가 아들뻘 정도 될 겁니다 아들뻘 50대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여러분들 50대 초반이니까 52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마 50 몇 세 정도 될 겁니다 아는 거죠 저 젊은 친구는 진짜 사업가는 똑똑하구나 두 사람이 죽이 맞은 겁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설립한 슈퍼백 아메리칸 팩에 약 7500만 달러 1050억 원을 기부했다 이것만 기부한 것이 아니고 경품도 하고 별 것을 다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베팅을 한 거죠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 규모에 비해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투자에서의 이름 절제를 다루는 이유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이름들 상장돼 있는 ETF 상장지수 펀드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데 이름들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보시면 주식 가격과 지수 등의 하루 변동률의 3배 베팅하는 3배 레브리지나 비트코인 관련 선물 등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ETF 상장지수 펀드 같은 초고위험 ETF에 투자하는 스와케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초고위험 ETF에 투자하는 사람 비중이 보유 비율이 국내 투자자 보유 상위 50개 가운데서 과거의 1% 13%가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초고위험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1등이 테슬라 2등이 엔비디아 3등이 애플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대형 기순른데 그 다음 5등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3배 레브리지 ETF들을 투자하는데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QQQ 여기에 4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딜렉션 데일리 반도체 3배 불쉐어스 어마어마 베팅이 심하게 하는 보통 사람은 간이 여러분들 작아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기술주를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고 오르고 내리는 게 여러분들 편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나 반도체 상장지수폰대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심한데 거기 3배까지 들으니까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더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베팅을 하겠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를 이야기할 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변동하는 걸 따지는 표준 편차를 따지지 않습니까 표준 편차 위로 25.54% 밑으로 25.54%인데 연평균 최대치 올랐을 때 플러스 34.19% 최대치를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34.19%거든요 이게 XOXX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투자하는 반도체 시각사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장지수폰대 ETF입니다 이게 34.19%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3배 레버리지를 딴 XOXL이 평균에서 여러분들 100% 오를 수 있고 100%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상품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지만 손해를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시각대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3배 레버리지 이런 상장지수폰대에 투자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지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기술주 투자 가운데서도 반도체 투자가 이런 변동성이 가장 심한 투자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이게 보시게 되면 연율로 평균을 하게 되면 보통 상장지수폰대는 플러스 12% 마이너스 12%인데 XOXX처럼 반도체 지수폰대는 플러스 34% 마이너스 3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하기가 젊은 분들이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도전할 수도 있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섹스다 상장지수폰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 되면 1년 동안 여러분들 움직임인데 최고치가 한 2065 정도까지 올랐겠네요 지금 230 정도 232까지네요 2024년 또 7월 달 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했네요 단기 투자하게 되면 이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미국의 우량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우상향하니까 만일 5년 동안 갖고 있는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 샀든지 간에 손해볼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이게 5년이니까 더 장기 투자래가 10년을 갖고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 거의 우상향이 확실한 거죠 10년 동안 6.9배 정도 성장한 거네요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등락이 심하니까 제가 이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 아니고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레버리지를 심하게 여러분들 안 구하는 그런 변동성이 강한 투자를 하냐 그런데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한 5년 10년 정도 돈을 묻어둘 수 있다 하면 이기는 성부인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돈을 구워가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인 거죠 스탠다드 데뷔이션 표준 편차라는 것이 중요한 리스크를 여러분들 측정하는 투자지 않습니까 무조건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죠 미국의 주식시장은 우량주를 투자하게 되면 장기 투자하면 이길 가능성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는 주로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적정합니다 조금 전에 보은 표준 편차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변동성이 크면 일방적으로 리스크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 하나 더 던졌죠 주식 투자 등 모든 투자에서 장기적 시각과 절절한 미덕을 갖는 것이 성공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AI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AI가 이런 답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제 귀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똑똑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에서 장기적 시각과 절제는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우상향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한 달에 예를 들면 40만 원 50만 원 계속해서 불입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에 그 다음 이름 절제 몰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분산 투자 중인 적절한 절제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투자해서 보면 절제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몰빵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에서 우상향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세하고 관계없이 시장이 우상향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섹터의 대표적인 상장지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년 정도를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패턴이 맥악하지 않죠 그러면 이 투자를 5년 동안 갖고 있는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이면 두 배 정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계속 이런 하향 이동을 하지만 그 다음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10년을 보게 되면 7배 정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우량주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 계좌를 만들어서 착실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사기당할 필요도 없고 항상 이기는 겁니다 퇴직할 때는 몇백만 벌 정도 갖고 퇴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으니까 기업이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복받은 나라는 거죠 자 이제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성이 아주 큰 투자를 투자자들 가운데 16% 정도 한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돈인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가지고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빡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기업들도 여러분들 내수하는 기업들은 판매가 계속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투자자들을 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원화 가치도 계속 굉장히 변동성이 강할 거고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